그 다음 10번 보시면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과 f'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오답률이 그토록 높은 건 정답률이 그토록 낮은 건 어쩌면 학생들이 문제를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문제를 잘 해석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f'을 원하는 거야. 아, 도함수를 원해? 그렇지. 미분의 도함수 활용해서 배운 3차, 4차 그래프의 핵심은 바로 도함수이기 때문에 f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도함수를 원해? 그럼 너무 당연한 거야. f'을 원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근데 그냥 f'의 3값 이런 걸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f'의 두 값의 b잖아. 이건 압도적인 조건을 주는 건데 f'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필요 없음. 이런 말이지. 어차피 나눠질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f'의 개형만 구하면 돼. f'의 인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f'과 f 만약에 4차, 3차 문제 또는 초월함수도 마찬가지야. f의 개형이 먼저 나오잖아요. 초월함수와 4차와 3차까지는 도함수 없이는 못 그리는 함수야라는 게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함수를 먼저 얻으면 항상 f'이 그려질 공간을 남겨놔야 돼. 언제나 세트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위에 있는 f'가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다. 오케이. 그럼 f'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상관이 없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2에서 극값 하나 가져야 돼. 자, 여기서 극값. 근데 그게 극소인지 극대인지 그건 모르겠어. 그렇죠? 자, 그리고 fx는 1, f1이라는 y값 f1을 y는 f1이라는 상수함수로 봤을 때 y는 fx 함수니까 둘을 뺐으면 너도 y는 f1이 되겠죠. 같은 값끼리 빼야 되니까 x에다 y를 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y는 fx에서 y는 f1을 빼는 거야. y는 f1, 1일 때의 함수값이지. 빼서 꺾어 올렸더니 첨점이 오직 하나다. 2보다 큰 자리에서 하나만 나온다. 아, 그럼 이 왼쪽에 1이 있을 거고. 그래프 개형 자체가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죠.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정확히 했으면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잖아. 1, f1 상수함수를 접선으로 가지는 게 왼쪽에 있고 여기서 극점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개형이라는 거야. 이 개형이 나오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도함수가. 도함수. 이 개형이 나오려면 도함수는 여기가 1, f1이어야 하잖아. 수식 정확하게 말과의 소통,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정확히 해주시고 4차 개형 4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어디 딴 세상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니까 두 번째 개형이구나라고 확신하고 그의 합당한 도함수를 그려봐야지. 그러면 증가하니까 여기 플러스.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거꾸로. 감소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미분 개수가 0니까 0 찍고 다시 마이너스. 오케이. 증가하다가 미분 개수 0 찍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게 f'이지. 그러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관심 없어. k. k. 문자 써도 되죠? k. 그리고 x-1의 제곱. 그리고 x-2. 이렇게 확정된다는 거지. 개념을 명확히 알고 문제에 사용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을 완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래프 개형 4개가 들어있는데 문제를 풀 때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개형을 딱 사용해주면 f' 잡혔고 여기서 k는 안 구해도 되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끝난 거야. f' 3분의 f'의 5를 구하시오에서 3 넣고 5 넣어서 계산하면 다 되죠. 와 이 문제 정답률이 14%라는 것을 선생님은 진짜 왜?라는 진짜 거꾸로 왜 이런 지경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학생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개념을 공부해서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4차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 개념을 끌어다가 놓으면 금방 풀려라는 사실을 못 느낀다는 거죠. 문제 읽을 때. 왜 거기가 연결고리가 안 될까라는 게 참 선생님의 의문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겪으면서 보니까 이게 2010학년도 문제가 그때가 선생님의 첫 제자들이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런 정답률을 보일까? 저의 충격적인 문제였는데 아마도 이유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느 바운더리까지 가고 또 어떻게 이 개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아무리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개념이다. 독특한 어떤 기술이나 다른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걸 원데이 특강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달았으면 뭘 가졌으면 좋겠냐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개념 똑바로 하면 내가 못할 영역은 없구나라는 강력한 희망 그것을 가지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하고 현장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이 미적원 원데이 특강을 촬영한 날이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현장 강의하면서 무슨 말을 떠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랑 겹쳐지는 말이 있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좀 색다를 수 있잖아. 그죠? 선생님이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하면 화면 속에 있는 선생님이지만 좀 1대1로 강의를 듣는 느낌이 선생님이 인강을 모니터링하면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사이사이 커리큘럼에 온라인 학생들만을 위해 따로 촬영하는 강의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수험생활이 그러지 않도록 또 작년에는 좀 그러지 못했지만 그 전년도까지 늘 했듯이 여러분들 옆에서 한번 수능날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